원료금을 최소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알티폰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알티폰 업체는 무려 100개 가까이 되고 같은 조건이라도 업체마다 원료금이 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업체마다 매달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어디가 저렴한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협찬 광고 하나 없이 순수 가성비만 고려해 20곳의 업체를 선정한 후 이번 달에 주목할 만한 특가 요금지로 분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금제는 이번 달 기준이고요 특가 요금제 특성상 갑자기 추가되거나 종료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티폰 회사 고객센터는 정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라도 공유하고자 본인이 사용해본 알티폰 업체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달 도움 주시는 분 중 3분을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만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3사 모두 알띠폰과 결합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띠폰을 인터넷과 결합하여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저희가 정리해둔 영상 꼭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KT, SK, LG 알띠폰과 결합되는 인터넷은 반드시 현금 받고 가입하셔야 되죠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복잡한 알띠폰 결합을 설명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터넷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현금 사은품도 많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첫 번째는 데이터보다 전화와 문자 이용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요금제입니다 일반 프로모션의 경우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며 해지 전까지 만원 이하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문자 기본 제공의 경우에는 이용 개수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3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최소 3Mbps는 사용해주셔야 유튜브 기준 720px를 끊김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속도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빠른 속도인 오메가 bps 속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요금제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데이터,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한 달에는 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달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5G 요금제입니다 속도는 빠르게 사용하고 싶은데 요금이 비싸 매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요금제죠 저렴한 달에는 3,4 통신사에 비해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이제 아이디아폰 쓰면 매달 2만원씩 캐시백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더 많아진 아이디아폰의 장점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단점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아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업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전국 어디서든 당일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이사 중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집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요금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XA 파일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통신사 요금제 비교 중이시라면 여기에 관련된 영상도 준비해두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알뜰폰 요금제 영상은 매달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